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느리 배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느리 배꼽에 생긴 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배꼽같은 곳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이 핍니다. 아직은 꽃이 안피고 꽃망울만 이렇게 맺고 있는데 조만간 꽃을 피울 것 같네요. 매느리 배꼽이나 또 매느리 미식개가 있습니다. 매느리 미식개와 매느리 배꼽에 많이 닮았습니다. 입모양도 이렇게 삼각형이고요. 그런데 이제 매느리 미식개 역시도 이렇게 입모양이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느리 미식개는 꽃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보면은 이제 매느리 배꼽은 줄기 색깔이 조금 연하고 또 매느리 미식개는 줄기 색깔이 좀 더 붉고 진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제 둘 다 보통 보면은 이제 밭의 경계석이나 돌담 같은 데를 타고 오르면서 등쿨로 자라나갑니다. 또 길가에 무리를 지어서 자생을 하기도 하고 줄기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자라니까 한 폭이만 있어도 땅심이 좋은, 세력이 좋은 곳에서는 엄청 크게 뻗어나가면서 자랍니다. 이제 이 줄기에 보면은 가시가 갈고리처럼 휘어진 가시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느리 미식개 역시도 이렇게 보면은 줄기에 가시가 갈고리처럼 휘어진 가시가 있고요. 또 잎 뒤에도 보면은 잎맥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제 매느리 배꼽은 이제 나물로도 먹고 나물로 먹는데 이제 줄기에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으니까 아주 부드러울 때 어린순을 채취해서 샐러드로도 무쳐 먹고 또 튀김도 튀겨 먹고 또 비빔밥 재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쳐서 끓는 물에 데쳐서 양념에 묻혀서 먹어도 되고요. 약간 신맛이 있습니다. 그 매느리 배꼽은 양맹으로 강판귀 맛은 시고 쓰고 성질은 평합니다. 이제 주로 보면은 당뇨, 이뇨, 해독, 황달, 편도선염, 임파선염, 유선염, 설사, 이질, 피부병 등의 약으로 쓰고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약성이 강해가지고 허약체질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약에 달이니까 이래 사용량이 말린 거 기준으로 해서 9에서 15g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9에서 15g 정도를 달여 놓고 그 물을 차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 매느리 배꼽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쥐한테다가 당뇨병이 생기게끔 해가지고 이거 달인 물을 계속 먹였더니 혈당이 감소하고 또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내려가는 그런 효능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느리 배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